힘든 월요일을 행시로 뻔뻔하게 시로시로 월요일 오늘의 시제는 연휴입니다 연 연휴에 수고하신 주부님들 휴 휴테크 안마의자로 피로 푸세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라디오도 적극적으로 PPL을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휴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 광고업계 종사자분들 저희가 라디오 최초로 PPL을 녹여드립니다 연 연두해 연두해요 요리할 땐 모두 연두 삐뽀 삐뽀 아니 이렇게 돼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자 DJ가 7천원 받으면서 이렇게 회사 광고까지 챙기고 정말 이 휴일에 몰라요 이 자식들은 지금보다 쉬지 뭐 다 쉬고 있습니다 몰라 이 자식들은 괜찮아 이 자식들 안 듣고 있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저만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휴일에 다 자고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들도 주무실 것 같다 광고주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? PPL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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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! ền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! Have a great day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